하고싶은데 할수도 없어요 의리 자 친체보내구요 자 드빌트 보겠습니다 핑크민트님 보겠습니다 유리온 아주 이쁘네요 팔로우드 배시하트 백룡 아 벤트아니구요 아우 너무 이쁘네요 역시 백룡 배우신분이죠 거의 하버드 뚜까드팬급이구요 다음은 마룡이 축하드립니다 나도 마룡 선물 받았었는데 드빌트 마룡 화이트스톰을 받아버렸어 아 뭐 화이트스톰 각성 나오겠죠 아무튼 아쉽죠 마룡 이쁘네요 자 뉴리온 아쿠아드래곤 까지 받네요 잭팟님 제가 드빌번 유저인데 투도 할까요 박사준님 예 투도 하세요 재밌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주구요 좀 힘들순있지만 닉네임은 두구두구두구 대작파 대작파세팟 대작파세팟 아주 좋네요 뭐여 이거 어 없는데 기호는 빼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화나서 갔다왔어요 용서해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화날수도 있죠 양해합니다 엠도 나름 재밌어요 아 그분은 갔습니다 뭔지 흥이 는 엠도 나름 엠도 나름 아 엠도 나름 네 가리지 아 네, 가사죠? 네. 아, 다행이다. 자, 포켓몬고, 아, 쉐도우고 보겠습니다. 네, 아이, 뭐 당연한 거죠. 저도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다. 네, 라니엘 일만 같습니다. 네, 아도좀비고님. 네, 이따가... 안... 몰라요, 25분쯤? 어, 네. 후원은 자유입니다. 디밀들도 재밌어요! 디밀 엠도잼? 아, 재밌어요. 할만합니다. 자, 진짜 보내고요. 후원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후원해주시면 그냥 제 기분이 좋아요. 저야랑 똑같은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잘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네. 부담되지 않게끔 합니다. 무슨 채널이죠? 잡식입니다. 디밀트는 무슨 채널인가요? 아, 그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데르사 겁니다. 네, 채널은 안 들어가요. 지금 바빠가지고, 네. 자,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쉐도우고, 발패부, 발레르, 루시퍼, 발라곤, 썬더립스까지 있네요. 네, 아주 좋아요. 다음번 보겠습니다. 츄츄바 쏘고 싶은데, 츄츄바는 자유입니다. 주심 좋고, 히히, 히히.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아, 자본주의 노예가 되면 되는데, 아. 참, 그래, 여러분. 홍보 하나 할까요? 츄츄바 쏘면은, 드빌 원 친출할 때 바로 봐드려요. 이거는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잖아. 사회주의가 아니잖아. 8,000원 후원. 아, 포도려님 기억하죠. 감사드립니다. 홈피 개편 어떻게 되... 아, 잠깐. 그건 나중에 할게, 바빠서. 자, 드빌 혜리님 보겠습니다. 데스리퍼, 블리자드, 아가리. 아, 아가레스. 그, 데바드래곤. 홈피 아가리. 아, 아무튼. 아, 그게 아닙니다. 아무튼. 아, 판사님 전 제가 없습니다. 그냥. 제, 제 주둥이가 아파서 그랬어요. 자, 흠흠흠. 디빌 따져 잡았어요. 네, 종이자 잡으시고요. 자, 다음은 드레이고님 보겠습니다. 이거 같죠? 트레이저 헌터. 반가워요. 카페 언니 먹었습니다. 친츄. 네, 빨리 보겠습니다. 자, 라바드래곤 아주 귀엽네요. 거기다가 이제 시그마. 네, 거기다가 네-시. 네-시. 거기다가 눈을 떠 용사여. 10.0. 여기 10.0인가 보다. 자, 그리고 진에르. 거기다가 유리아. 이거 10.0 아닌데? 조이를 편합니다. 자, 글라시아. 그리고 투탄가까지 쓰시네요. 아가? 아. 흠흠흠. 판사님 전 제가 없습니다. 아. 세나라고요? 아, 그렇군요. 다음은 골든 레키엣님 보겠습니다. 딱기는 죄송합니다. 시청하시는 80분인데 또 한 분 갔습니다. 자 골든 레키엣님 또 검색이 안되고요. 시공에 빠지셨어요. 어떻게 네? 자 골든 레키엣님 보겠습니다. 골든 레키엣님 볼까요? 자 블루 미시! 빙하구려 미시! 봤습니다. 5, 4인가봐요. 자 그럼 다음번 보겠습니다. 자 닉네임으로 DRGT 보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자 이거 맞겠죠? 이거 맞죠? 몰라 그냥 이거 볼래. 자 볼까요? 자 마고 스마트 마 뭐야? 라고 되어있네요. 마고 그리고 스톤드래곤 네 그렇습니다. 끝났네요. 개빠르네? 아 많이 빠르네. 핑크민트는 봤죠? 봤나요? 봤나? 어 봤구만. 자 노잼 인정. 어 젠장. 자 그리고 이제 무과금 민준님 보겠습니다. 드비렘 안합니다. 갖다 버려. 아 그건 아니고요. 내일 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속마음이 나왔죠?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민 6월 11분 봤고요. 드비렘에서 나 떠나라. 어? 자 블리자드. 네 고대주니어. 네. 네. 황금 징도. 블랙 징도. 황금 징도. 블랙 징도. 된장 바른 거. 안 바른 거. 아. 아 죄송합니다. 강아지 옹하는 분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드립 쳤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수원. 네 감사합니다. 네 쯔쯔바 두 개라도. 드빌2가 원보단 나오는데. 그건. 음. 그. 그. 나았다는 표현은. 그. 고대신용하고. 엔젤하고. 그. 분과. 분과하면. 이제. 엔젤 주니어가 나오고. 그게 이제. 나았다 할 땐 그런 거고요. 보통.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종대한님께서. 관장. 아 아무튼. 화내십니다. 그리고 전해르. 유리온. 하트하트. 얼음요한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번 보겠습니다. 바로 드빌1에는 닉네임이 아니군요. 잔액이 없어도 닉네임이 아니겠죠. 자 드빌. 페리. 이거 한 것 같은데. 그냥 했구만. 자 다음은 골든렉 게임 했구만. 뭐야 이거 어디갔어. 어? 사라졌는데. 여기 손이 사라졌는데. 여기 젠장. 아 이게 아니고. 어 어디갔지. 어? 시공에 빠졌네. 자 블루 제피로스님 보겠습니다. 안 나오는데. 아 또 그분은 갔습니다. 블루 제피로스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거요. 거요. 이제 가면. 이건 아니구나. 아닌가본데. 어디까지 있지? 심해라 기억이 안나는데. 어디까지 했지? 저 어디까지 했어? 나 아까 누구였어? 이거 이거 한 것 같고. 이거 한 것 같고. 어 미치겠네. 시간 없는데 지금. 끝났는데? 어? 끝났다고? 끝났다고? 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망했네. 여러분 근데요.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홍콩에 비즈니스 가야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다음주에 어. 친추 3시간 할 때. 네. 드빌투. 30분이나 1시간 추가할게요. 콜. 죄송해요. 저도 사람이라. 몸이 한 24개쯤 되면. 다 해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뇌가 중고라서. 네. 중고라도. 다 못해요. 죄송합니다. 손도 중고라서. 네. 요즘 FPS 잘 빼요. 따닥. 소리 나요. 따닥. 감사드려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착하시네요. 네. 좋아요 100개. 누르면 안 돼요. 네. 누르신다면. 쉰다면 1시간 추가로 하지만. 아시죠? 찡긋. 아는 형. 동네 형. 공방 형.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만명도. 감사드려요. 김수꽁. 제피로스님. 왜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아쉽지만 다음에 또 할게요. 저도 사람이라. 흡. 다음에 시간 3시간 할 때. 꼭 하세요. 아시겠죠? 미리 공지할게요. 아 네. 감사드려요. 찡긋. 얼마면 되겠나. 아 물론 자본주의 노예이기 때문에. 예. 자본주의 노예. 한 주면 하죠. 아 네. 어쩌면 그렇습니다. 더 얼마면. 한 쭈쭈바 4개만 해도 해요. 내가 모두 여러분들 다 감탄하셨으니까. 그 100만 원 주면 칭찬하면 해줄게요. 100만 원. 누지 게이름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자자 여러분. 2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 이러다가. 늦어요. 나 싸야 돼. 싼다고. 아 그 할인한다고요. 할인한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만. 네. 그 생각 못했구만. 너무 편한 뭐. 뭐야. 동탐 제가 걸리길 걸리셨네요. 어. 포대사랑님. 아쉽지만 안 됐지만 감사드려요. 어슬하대가 너무 이뻐. 네. 저저바 디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해요. LG. 아 그게 아니구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죄송해요. 틀림했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 빨리 똥. 아 그 화장실장 다녀오겠습니다. 그 홍콩 비즈니스 분께서요. 아주 그 중요한 거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그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 몸이 건강해집니다. 독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뭔지는 아셔도 좋을 건 없고요. 아 그. 지금. 드빌번 하도 얘기하시니까. 드빌번 하나 보여드릴게요.